저 형이랑 가기 싫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접어 너 속임수 쓰지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끼 너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면서 나 속인 거지 어떻게 죽였어 말해 아니야 그 주머니 그렇게 들고 다니면 위험해 내가 가지고 다니기 안전하게 해줄게 형 형 어디 있어 형 상우 형 형 상우 형 형 형 형 형 형 159원 탈락 향이 왜? 야 이 씨발 놈들아! 나 엽서 털 다 안가! 병신같은 새끼들 아 씨발 쪽팔리게 ㅈ가 이 씨발 년아 비켜 먼저 가겠다고? 그래 나 한 미녀야 분신한 새끼 내가 정말 너 대신 죽어줄 줄 알았냐? 엄마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런 미친 년이 씨발 이거 놔 하고 씨발 년아!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? 나 배신 너 배신 너 거짓말 한글자막 by 한효정